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태림제약에서 광고를 받아서 머슬테크 마사지건 프로와 이 머슬테크 요가매트에서 벤치프레스를 하기 전에 벤치프레스 워밍업으로 자주 사용하는 운동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벤치프레스를 할 때 저는 가슴 근육이 많이 타이트한 편이라서 가슴 근육부를 많이 풀어주고 그리고 등 근육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최대한 등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들을 포커스 둬서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벤치프레스에서 조금 더 가슴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인 등으로 안정적인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루틴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머슬테크사의 마사지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라인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 라인으로 제가 몇 번 사용해본 결과 소음이 굉장히 작고 진동이 굉장히 작아서 마사지를 할 때 조금 더 손이 편했다고 해야 되나? 원래 기존의 마사지건 같은 경우는 이게 1단계고요 2단계고 3단계고 4단계고 5단계입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마사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마사지건 같은 경우를 근막 이완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하는 편이고 이 마사지건으로 근막을 이완했을 경우 근육의 활성도가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마사지건을 꼭 벤치프레스 하기 전에 이렇게 가슴 부위를 꼭 해주는 편이고 가슴과 어깨 그리고 이두 전완근 3두 등까지 이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진짜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윗가슴부터 이렇게 좀 풀어주는 편이고 삼각근의 전면 전면부를 이렇게 많이 풀어주는 편입니다 보통 저는 이 전면 삼각근과 이 가슴이 이어지는 이 부분이 가장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항상 많이 풀어주는 편입니다 진짜 조용하죠 원래 보통 마사지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용하기가 힘든데 정말 지금 5단계에서 가장 센 출력을 내고 있는데도 엄청 조용한다는 거는 엄청 좋은 모터를 사용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승모근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승모근은 항상 타이트한 부분이기 때문에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편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 매트에서 하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텐데 이 매트의 좀 장점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저는 이 원단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PVC 원단인데 약간 인조가죽 같은 느낌으로 약간 밀림 현상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스트레칭 같은 거 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 매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처음 봤듯이 접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서 사실 홈트레이닝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 층간소음을 완전 막아줄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매트고 그리고 이 매트의 경우는 이 재질 자체가 PVC다 보니까 방수가 되기 때문에 땀 같은 게 묻더라도 이렇게 한번 닦아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기서 폼 여기 매트에서 제가 스트레칭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제일 첫 번째로 폼롤러로 스트레칭을 할 때 뭐 다양한 걸 많이 하지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렇게 폼롤러를 세로로 세워서 이 세로 중간에 눕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팔을 벌리면 여기 가슴 근육이 이렇게 쫙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이 구운 등이나 자세 같은 걸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이니까 해보시면 좋겠고 일단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누우셔서 팔을 쭉 벌리시면 되는데 이때의 포인트는 이 허리의 아치가 너무 만들어지지 않게끔 배를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넣어서 최대한 중립 상태를 유지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팔을 뻗어주시면 조금 더 스트레칭이 잘 되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이미 이쪽이 막 이렇게 쭉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 스트레칭이 굉장히 시원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한 1분 정도 이렇게 있는 편이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팔을 프레스한 동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프레스를 해주게 되면 견갑골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견갑골이 또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깨의 유연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을 먼저 진행해주는 편입니다 보통 이거는 10회 정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저는 보통 폼롤러에서 진짜 폼롤러를 마사지용으로 사용하는 일은 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흉추의 조금 가동성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건 이제 큰 아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흉추의 가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등 상부 정도에 놓아주고 머리에 깍지를 낀 다음에 아치를 만들기 위해서 쭉 몸을 늘렸다가 다시 굽혔다가 늘렸다가 굽혔다가 이것을 보통 한 10회 정도 반복해줍니다 그 다음에 조금 폼롤러의 포인트를 바꿔서 똑같이 한 10회 정도 반복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지금까지가 이제 약간 스트레칭성이었다면 이제는 안정화를 위해서 강화하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등을 안정화시킨다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많은데 이 등 상부 그리고 승모근 하부 이 부분을 조금 자극을 시켜서 이 부분의 근육들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벤치프레스에서 조금 더 견고한 자세를 만들고 안정적인 지지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치를 했을 때 이 등 상부로 바벨의 무게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바벨을 내렸다가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 줄 건데 굉장히 간단한데 힘듭니다 처음에 할 거는 이제 준비물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렇게 매트에 누우시면 됩니다 매트에 누우셔서 손을 들어주셔서 한 10초 정도 버텨 주십니다 10초 정도 버틸 때 후면 삼각등과 등 상부가 강하게 수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풀어주시고 잠깐 쉰 다음에 다음은 똑같이 자세를 취한 다음 팔을 프레스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10번을 반복해 줍니다 다음은 팔을 Y자로 벌리셔서 10번 업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이 하늘로 간다고 생각하고 Y자로 벌린 상태에서 업 업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 쉰 다음에 다시 엎드려셔서 이번에 T자 손등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넷,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보통 전형적으로 하는 벤치프레스 웜업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푸시업도 하고 풀업도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가슴과 상체 전체에 이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벤치프레스를 진행하는 편인데 이 운동은 저는 필수적으로 항상 꼭 해주는 편이고 저는 확실히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등에 안정성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운동들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신 머슬테크사의 이 마사지건과 머슬테크사의 요가매트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요가매트는 정말 두꺼워서 자취생들은 매트리스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접이식이기 때문에 휴대스톡도 굉장히 좋고 가볍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며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이 운동들은 필수적으로 루틴에 넣으셔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 여기까지 글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